현재 알츠하이머병의 유일한 치료제인 아두헬름은 뇌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문제였는데요. 이런 부작용을 없애면서 독성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치료제가 개발돼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헬름은 뇌 부종과 미세혈관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의 특성상 면역 반응으로 인해 뇌 염증성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면서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치료 기술을 카이스트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를 인식하는 아두헬름에다, 죽은 세포에 작용하는 게스6를 결합해 새로운 융합 단백질 치료제를 만든 겁니다. 실제 아두헬름을 주입한 주의 실험군은 염증성 반응으로 세포가 죽은 잔해인 노란색 덩어리가 다수 발견됐지만, 게스6 융합 단백질을 주입하자 신경 독성과 염증 반응이 사라졌고, 인지 능력까지 향상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치료 기술을 발전시키면 알츠하이머뿐 아니라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과 자가 면역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 온라인에 게재되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